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현재 1회 유찰되어 2억대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대지가 무려 135평입니다. 향후 미래가치도 풍부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PC버전으로 보실 분들은 투데이77.com을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타겐 997이고요. 매각기일은 2020년 11월 2일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노공리 288-2번지고요.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창고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 면적은 약 135평, 건물 면적은 약 71평입니다. 본 주택의 최초 감정가는 약 3억 8천 9백인데요. 현재 1회 유찰되어 약 2억 7천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거리 위치도를 보고 계신데요. 위쪽 12시 방향 보시면 경기 광주 제이씨와 초울아이씨가 보입니다. 주변에 초울력과 곤지압역이 보이는데요. 곤지압 IC를 따라서 쭉 내려와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 방향 안에 본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를 확대해 보죠. 근거리 위치도입니다. 파란색 부분에 본 주택의 토지 모양 제가 마킹 해놨는데요. 북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북도로가 왜 중요한지 총평대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은 주거개발진흥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하천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위성사진인데요. 왼쪽 오른쪽 하천부터 보이네요. 가운데 센터에 본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북도로에 접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과 주택, 관공석, 근린생활시설 등 기반시설 풍부합니다. 화면상에 보이진 않지만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본권이 자리 잡은 지역의 도척 IC 개통 예정입니다. 향후 토지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화면 만들어봤는데요. 이천에서 오산간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에서 용인을 거쳐서 본권이 자리 잡은 도척 IC를 지나 곤지암 JCT까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고요. 토지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 환경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앞에 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약 6미터 대보이고요. 오른쪽 화살표 하늘색 대문 보이시죠? 본권 경매 진행 중인 주택입니다. 뒤쪽에서 바라본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텃밭이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본 주택 1조량에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런 자료화면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 공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매에서는 11월 초에 그룹 스터디 개강을 하는데요. 그룹 과외 형태로 합니다. 평일 반 주말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02-575-5705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 감정평가 현황 보고 계신데요. 최초 감정 가격 시점은 2020년 3월 6일입니다. 토지 감정이 약 3억이고 건물 감정이 약 9억이다 보니까 건물 감정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 밑에 보시면 보존등기일이 1996년이네요. 본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약 5미터에서 6미터 북도로에 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건물 연항 가운데 보시면 1층 창고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쓰여져 있고요. 약 11평입니다. 1층과 지층 전용 면적 거의 비슷한데 약 30평입니다. 1층 주택으로 사용되어 있는 주주택이고요. 지하에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기타란 보시면 1층에 있는 전용 30평짜리 주택 방 3개, 주방, 거실, 욕실 2개, 발코니가 있습니다. 토지 연항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 내 있고요. 인근에는 면 소재지, 면사무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관공서, 버스정장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본권 전경 사진입니다. 하늘색 대문 보이시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이 A동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공구상 창고로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마당을 지나서 뒤쪽에 보이는 건물 주주택 전용 30평짜리 주택입니다. 건물 계양도를 보고 계신데요. 창고가 주택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 A동이고요. 오른쪽 자료화면 보시면 위쪽에 지하창고로 쓰여져 있는 건물 계양도와 밑에 쪽에 주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부 구조도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A동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보고 있습니다. 외관상 볼 때 낙찰 이후에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 있는 거 확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란색 하늘색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주주택이 보이는데요. 주주택도 마찬가지로 담벼락을 포함해서 낙찰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계신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반사항 찍혀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시면 주용도 창고 창고 주택이고요. 주구조는 연화조입니다. 준 도시 지역 내에 있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서 권리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시점이 2000년 6월 19일 말소기준 권리일이고요. 두 명의 임차인이 계신데 근저당 시점보다 후발대로 전입하셨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 이후 특별히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 2200이 신고된 게 유일하네요. 밑에 비교란 보시면 특별한 내용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에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공부상으로는 창고다. 이런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요약번을 보시면 본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94년입니다. 앞선 사진 보신 바와 같이 낙차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도 낙찰가에 산정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인데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이 50에서 100% 이하기 때문에 관리지역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진흥지구는요. 무엇인가?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어서 아주 좋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지연도 되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로 된 지역은 좋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총평을 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분성입니다. 두 명의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큰 무리는 없고요. 지상 1층의 창고, 현황주택으로 이용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과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입시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주변에 도척 초중학교 있고요. 버스정주장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변에 관공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도척 IC가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25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지가상승 요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도척에서 곤지항까지 국도 4차선 확장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시 풍부하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재 신권 기준으로 토지평당가 230만원인데요. 1회 유치할다엔 금액 기준으로 평당 약 160만원입니다. 토지면적 135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용승인일은 1994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경기도 광주는 꾸준하게 지가 상승 중입니다. 교통망도 개선되고 있고요.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낙차로 실입주를 사약하시는 분들 낙차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원주택을 입부정하게 바꿔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삶의 질도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 정도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에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